사랑아 꼭 너와 불러보신 말 듣지도 못하는 사랑 내 사랑아 사랑아 보고픈 나의 사랑아 그대 이름 만에 얻어 베인 듯 아픈 사랑아 그대 이름 만에 얻어 베인 듯 아픈 사랑아 그대 이름 만에 얻어 베인드 사이로 이렇게 말하자면, 이 대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. 당신의 짝鬥条件은 무엇일까요? 음... 음...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고 너무 권위적인 것 말고 모든 가족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좀 유머러스한 가족들을 다 같이... 호익이 좀 못 들었잖아. 예전에 데뷔할 때 나는 연습을 했었어. 그런 거는... 그대를 한 마음을 얻어 애인듯이 사랑아 사랑아 우리 함께 웃음 지였던 순간 우리 함께 눈물 흘렸던 순간 이제 그만 그만 보내지